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빌망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동구 검사동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원룸이고요. 228로 저렴하고 꽤 넓은 원룸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섰으면 따로 현관은 없고 이렇게 바로 원룸 공간이 펼쳐지고요. 왼쪽에 신발장 그리고 에어컨 등 이렇게 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창이 나 있고요. 그리고 따로 부엌이 베란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렇게 있고 가스레인지 밑에 드럼세탁기 위치에 있습니다. 부엌에서 보는 뷰가 상당히 멋지네요. 이렇게 숲이 보이는 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 되겠습니다. 검사동의 저렴한 원룸 228 홈플러스 뒤편의 원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